경두시는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간포읍 나정리와 양남면 하서리 연안에 대해 250억 원을 들여 해안침식 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. 간포 나정리지구는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며 친수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호환시설도 시공할 계획입니다. 양남 하서리지구는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양남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, 물빛 나래길과 함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